으 여기서 바로 올라가기도 쉽텐데 어 다 걸리는구나 야 샌드인가요 으 왜 돼 볼 뿐에 걸렸어요 으 으 으 으 가지 가 앞에 가 찍어줄게 잘 타는거 찍어줄게 잘 타야 찍지 와 난 클릭 차면 이런게 무섭던데 차라리 여기서 깔았어요? 나 뭐라고? 나 탔었지 근데 겁나더라 나는 이거 1차만 2길인데 5시에 차단에 레전드가 를 위하여 이 수정도가 나쁘지 않나? 이 수정도는 다인다 오늘의 수정도 회복을 내고 이 차단에서 시작됐을 때 하나는 마치고 를 위하여 물구려 우와 우와 이야 우와 이게 원래 제일 마지막에 되는 코스인데 야 이거 근데 제일 마지막에 되는 코스 아니었냐? 아니구나 일로 가면 되는구나 이게 1차만 이 길이잖아 옆에 꼭 시길라도 이상한 데로 가 왜 자꾸 이상한 데로 가는겨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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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체 아 약간 떨어뜨려서 가요 떨어뜨려서 붙어서 가지 말고 라쿤이 방금전에서 박은거에요 아 저기 밖에 생겼네 라인 모르면 네 근데 라인을 알아도 박아 모르면 네 늦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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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또 오는거! 아 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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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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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 잘 다녔습니다. 나요? 그거 보면 계시대가 뭐라 하는데 스크린이 인수리죠. 우와! 내려가던데? 가시죠. 가요 가요. 왜? 기선제압 들어가? 안녕하세요. 반짝 놀라우세요. 하다. 형cie 잘 들어요. 하이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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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하세요 사람 있어요 날이다 날이 길을 막았더라 아침에 아 형 우리 아까 내려오다가 습도 빠지면 그 우회전 있잖아요 거기 우회전 코너 잘 안되더라구요 습도가 실제로 여기서 무슨 코너로 하려고 어 차 차 차 차 차 온다 차 차 와요 차 차 차 잠깐만